8시 드ffer 나와서 촬영중 멋진 척 다 해놓고 엘드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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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드립 하다가 엘드립 못 했다니까 아니 진짜로 그거도 안 웃을 수가 없어 현실이랑 눈물이 어 너무 재밌으신다 마지막에 지민이 형이 너무 웃겼어 근데 이게 근데 실수로 된 거예요 아니 엘드립 하다가 웃겨가지고 터졌어 아 너무 웃겼던 건 지민이가 마지막에 어 그 자켓에 어 그 앞머리에 이 자켓이 걸린 게 너무 웃겨서 진짜 무대에서 현실로 맞춰졌어요 땡쳤어요 마음 분위기도 좋았고 항상 락킹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